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송경서입니다. 오늘은 똑바른 어깨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의 골퍼들은요 왼쪽 어깨를 오른발까지 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백스윙을 하게 됩니다. 첫 번째 잘못된 동작은요 이렇게 머리를 놔두고 어깨를 과도하게 보내기 때문에 리버스 피벗 동작이 나오고요. 또 한 가지는 왼쪽 어깨를 오른발까지 보내자고 해서 이렇게 하체가 다 무너지고 머리가 따라가는 과도한 백스윙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올바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저는 어깨턴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몸통의 회전을 이용한 백스윙을 합니다. 지금 이렇게 보셨나요?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. 자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요 어드레스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요 백스윙을 한번 돌려봅니다. 자 이렇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요 자신의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렇게 보내던가 또는 머리를 놔두고 억지로 보내려고 하면요 잘못된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항상 스윙을 할 때는요 왼쪽 어깨와 어깨턴을 생각하지 말고 제자리에 서서 자신의 몸통을 돌리면서 내 몸통이 어디까지 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골프트라이너 선호원입니다. 지금 배워보실 동작은 이 밴드를 이용한 몸통 비틀기입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팔로만 친다라는 표현들 많이 듣고 연습을 하시죠. 근데 팔로만 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팔의 감각을 이용해서 팔이 좀 더 앞서서 약간 지배적 역할이 있겠지만 사실은 몸을 못 쓰기 때문에 팔을 먼저 쓰는 경향들이 사실 많습니다. 몸을 쓰는 방법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방법 중에 이 몸통을 비트는 훈련들이 있는데요. 지금 밴드를 이용해서 이 동작들을 보여드릴게요. 이 밴드는 우리가 쉽게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. 한번 구해보셔서 따라 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밴드를 내 몸의 중심에 놓고 어느 일정 부분에다가 밴드를 걸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요. 중심에 놓고 주의할 점은요. 이 팔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. 어깨가 벌어지면 안 되고 어깨를 정확하게 정책을 하신 다음에 팔꿈치를 조여주세요. 조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. 자 반대방향이겠죠. 그래서 쭉 당기는 겁니다. 그럼 벌써 지금 저도 이 복부 그리고 다리 안쪽 그리고 힙까지 자극이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조이고 턴 조이고 턴 호흡은 진행을 하실 때 호흡을 내쉬면 되는데요. 호흡을 복식컵처럼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크게 이런 호흡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툭툭 뱉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보여드릴게요. 후 후 자 한쪽만 넘어하지 마시고요. 백스윙 방향이 이쪽이죠. 백스윙 방향도 반대편도 해주시면서 좌우에 대칭덕인 근육의 모양을 잡으시고 또 긴 운동 형성하시고 팔로만 치는 스윙이 아닌 몸으로 치는 스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레슨입니다. 자 다운스윙을 할 때 몸통을 써라.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레슨 중 한 가지인데요. 잘못된 몸 쓰기는 여러분들의 스윙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올바르게 백스윙을 한 후에요. 몸을 써라라고 하면요. 허리턴을 강하게 하다 보면 상체까지 따라다니는 미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. 또 한 가지 백스윙을 하고 허리를 과도하게 쓰면 허리가 밀려버리고 오히려 더 몸이 뒤로 제껴지는 동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몸 쓰기는요. 오히려 여러분들이 팔로만 스윙을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. 자 올바른 백스윙을 한 후에요. 다운스윙을 할 때는요. 벌써 백스윙이 끝나기도 전에 허리가 살짝 움직이는 동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러한 동작이 아마추어와 프로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백스윙을 하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돌면서 클럽이 내려오는 이러한 동작만이 굉장히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요.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를 한번 취해보고요. 자 백스윙을 하고 허리를 돌렸을 때 상체가 같이 따라가던가 아니면 허리를 돌리면서 머리가 누워버리는 동작이 아니고 백스윙을 한 후 어깨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허리를 자연스럽게 보내주는 이러한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.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 자 허리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동작 자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동작을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게 되면요. 올바른 다운스윙의 허리 스윙과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배워보실 동작입니다. 자 제가 들고 있는 이 커다란 짐벌을 이용해서 이 짐벌 튕기기라는 훈련을 배워보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아마추어분들 연습을 많이 하시고 연습들 많이 하시죠. 근데 보통 이 어깨를 떨구는 훈련 아니면 이제 뭐 어깨 턴이 잘 되지 않아서 이 팔로 맞추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십니다. 자 그래서 어깨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떨어뜨리는 이 동작을 통해서 반대 타깃 쪽으로 바닥에 공을 튀겨서 약간 진행을 하는 이런 훈련들을 배워보겠습니다. 자 모양을 보시면 쉽게 가실 겁니다. 자 백스윙 쪽으로 가서요. 가서 볼 한번 튀기시고 그 다음에 타깃 방향으로 한번 탕 튕기시면 됩니다. 지금 동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깨로 툭 떨어뜨린 동작보다 보통 우리가 이제 클럽을 잡게 되면은 끌고 가시죠. 끌고 가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이 회전에 대한 그 이해력보다는 그냥 몸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몸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깨를 툭 떨어뜨리고 또 툭 떨어뜨려서 이 떨어뜨리는 감격을 통해서 그냥 툭 보내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 집에서 이제 뭐 작은 볼 농구공이라든가 추구공 이런 걸 통해서라도 열심히 연습하다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느끼고 그리고 또 팔로 맞히는 스윙이 아니라 어깨를 이용한 그리고 이제 몸통을 이용한 체중이동과 턴에 대한 좋은 일을 가지고 볼 잘 칠 수 있는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.